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그 한씨 자손나비 같은 경우는 지금 직장생활 하고 있어요 어 지금 퇴 사하고 2장 2달 정도 쉬고 내일 이제 다시 출근해요 왜냐하면 왜 먼저 물어보냐면 지금 어쨌든 내일부터 출근한다니까 다행이네 지금 직장 여립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직장 다니고 있냐고 물어본 거거든 그래서 어차피 본인이 뭐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그릇은 못되고 직장 여립을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 근데 본인은 본인을 봤을 때 작년 수전부터 그러니까 서른 지금 여섯이니까 33 34 그러니까 는 한 3년 시력부터 자꾸 직장이 자리가 떠 어데 어 그래서 본인도 이유를 알 수 없단 말이야 괜히 내가 사람으로 치이든가 아니면 내가 내 발로 어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든가 자꾸 그런 수가 지금 한 3 4년 시력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 그래서 그 원인이 본인은 그것도 알고 싶고 또 직장생활 할 때 그냥 직장 여립을 할 때 이번 회사는 어떻게 좀 길게 다닐까 이것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온 것 같아 뭐 지금 그냥 뭐 먹고 놀기에는 뭐 본인이 처음 천만금을 쌓아 놓은 것도 아니고 그치 그리고 본인이 벌어서 본인이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걱정 근심이 많단 말이야 항 직장 오래 다녀야지 어쨌든 돈도 모으고 할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자꾸 금전이 새는 시력이란 말이야 음 맞은 맞다 틀림 내 봐야 하셨습니다 아이씨 미안해요 그래서 우리 1시 자손을 봤을 때 지금 어쨌든 3제도 아닌데 3제 처럼 3제 끝나는 시기부터 본인이 조금 3년 3년 33 시력 부터 3년 시력 부터 계속 원인도 알 수 없고 이유도 알 수 없이 계속 직장이 뜨다 보니까 그게 꼭 고민이 맞고 걱정이 많아서 지금 이 자리를 찾아온 거잖아 네 첫 번째가 그치? 네 근데 잘라주세요 1시 자손을 봤을 때 어찌 됐든 저찌됐든 지금 하나 물어볼게요 31 시력에 본인 집안으로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뭐 이런 게 없었어요? 있어요 외삼촌 그때부터 지금 본인의 상문의 기운이 들어서면서부터 바로 그게 발현이 된 게 아니라 딱 3년 탈 3년째 맞이하는 해부터 본인이 자꾸 직장으로 뜨고 내 마음도 뜨고 자꾸 그런 게 많이 비치거든 네 그래서 본인을 봤을 때 어찌 됐든 저찌됐든 어 그 지금 이 자리는 내가 지금 들어간 자리도 내가 어차피 모르겠어 우연치 않게 지금 그 자리를 들어간 거 같고 네 네 그래서 그 자리가 지금 긴가민가 하는 것도 많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잘 할 수 있을까? 네 그리고 조금 일의 결이 좀 달라졌나 봐? 좀 그니까 같은 일 하는 건 맞는데 아예 스타일이 되게 달라진 그러니까 일의 결이 조금 달라진 걸로 보여 원래 하던 그런 거에서 갑자기 확 바뀔 순 없지 만약에 옷 장사를 하다가 갑자기 음식 장사를 할 순 없는 거잖아 그것처럼 약간 하여튼 결은 같은데 조금 이렇게 좀 나뉘는 그런 거다 보니까 본인이 자신감도 없고 걱정 근심이 많은 거 같아 그치?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셔 본인을 봤을 때 근데 조금 들어가서는 좀 고생은 하겠지 그거는 당연히 일이 조금 바뀌었으니까 그치? 그래서 그거는 조금 내가 얼마나 잘 버티냐에 따라서 이 회사를 오래 다닐 수 있는데 전에처럼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그러면 또 박차고 나올 수가 굉장히 많아 한 6개월을 봐야 될 거 같아 6개월을 잘 참고 견뎠을 때 본인이 이 회사를 끝까지 갈 수 있고 내가 봤을 때는 한 4, 5년 실역을 더 다닐 수 있는 걸로 보여 그때 돼서 내가 이직이 됐든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지금 6개월을 잘 버텨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? 네 그러니까 그거 걱정 안 해도 돼 어차피 본인이 조금 아닌 듯 해도 약간 오지랖이 넓어 아 네 오지랖이요? 네 겉으로 보이기에는 깍쟁이 같지만 조금 오지랖이 있다 보니까 괜히 내가 안 나서도 될 거를 내가 하다 보니까 미움도 사고 오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미움도 사고 안 좋게 보는 시선이 많아서 그래서 좀 회사도 이렇게 여기저기 옮겨다닌 것도 많아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상문증으로 인해서 이게 좀 기운이 안 좋은 기운이 감싸 있으니까 그냥 나랑 저 사람하고 말 한마디 안 돼 그냥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괜히 배척하고 그런 기운이 들어선 거거든 그래서 본인은 그 상문증을 좀 풀어내는 게 맞고 또 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본인하고 나하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그걸 풀어내고 나면 더 본인이 안정할 수 있고 좀 오래 내가 어쨌든 전문직 같아 지금 하는 게 전문 분야로 해서 해야 되는 일 같거든 그래서 전문직으로 내가 어쨌든 어디든지 갈 수는 있지만 자꾸 이리저리 옮기다 보니까 내 이력에 자꾸 기스가 나는 거지 스크래치가 나다 보니까 본인이 그 걱정이 또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 회사를 6개월만 잘 꾸준히 다녀보시고 그러면 4년 5년이란 세월을 무난하게 다닐 수 있거든 그 후에는 조금 본인이 더 좋은 자리로 이직을 한다든가 뭐 이런 수가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진짜요? 아 근데 6개월을 잘 버텨라 이렇게 얘기잖아 지금 운영으로 8월이거든 8, 9, 10, 11, 12, 1 그러니까 한 1월, 2월까지 잘 버티고 나면 일은 잘 하니까 본인이 본인 스스로 잘한다고 인정을 하네 아 근데 어? 이렇게 나와요? 아 싱니안해 아 네 본인이 일은 그래도 야무치닥치게 잘하고 하니까 크게 걱정을 안 되는데 괜히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그게 많아서 그런 것 같아 근데 이제 오지랖 피는 것도 조금 줄이고 왜냐 내가 보기엔 이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못하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하게 되는 거지 어 네 맞아요 어 그거를 이제 조금 참아 아 그 사람이 할게 냅두고 못했을 때 도움을 청했을 때 그때 도와줘도 늦지 않는다고 아 전에는 내가 답답하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어떻게 내가 할게요 내가 도와줄게요 그러면은 딴 사람이 봤을 때 지금 그랬잖아 좋은 기운이 없다고 안 좋은 기운이 쌓여있기 때문에 봤을 때 아 죄 succeed 자란척하고 있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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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rå 지가 뭔데 딱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거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그렇게 좋은 기운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조금 답답하더라도 네 네 조금 누르고 누르고 해서 그 사람이 먼저 도움을 청할 때까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때까지 그냥 냅둬야 돼 이해했어요? 네 너무 공감돼요 전 직장인 직원들이 좀 밑에 직원들이 많았거든요 하다 보면 답답하니까 제가 나서서 하고 많이 그런 경험이 많아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내가 좋은 기운에 있을 때는 그렇게 나섰을 때는 리더십이 있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이지만 지금은 아까 그 상문증 때문에 내 기운이 그닥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서게 되면 오지랖 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움직였을 때 좋은 소리보다는 안 좋은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시기 질투도 많이 받고 맞아요 그런 거거든 그래서 우리 한시 자손나비야 어쨌든 직장 그 자리 잘 잡고 그 자리에서 6개월을 잘 버티고 오지랖 안 넓히고 그렇게 해서 하면 괜찮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본인이 이게 제일 중요해서 온 거 같아 맞아요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얘기가 먼저 나온 거고 네 이렇게 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뭐 집이 됐든 뭐가 이렇게 이동할 일이 있어? 회사 말고? 아니 지금 현재는 딱히 없어요 지금 보면은 내가 그랬잖아 33부터 본인이 이동 변동 이런 수도 많고 올해 내년에는 또 집이 됐든 이런 변동수도 한번 들어와 있거든 네 제가 33살에 독립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그렇게 직장으로도 이동 변동 네 네 집으로도 이동 변동 이렇게 했지만 내년까지도 어쨌든 직장은 진짜 내가 이제 6개월 꾸준히 잘 다녀보라고 네 그리고 어찌됐든 집으로도 내년 수에는 올 내년 수에는 뭔가 변동수가 들어오니 그거는 인지하고 있어라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 아 네 네 아직은 지금은 뭐 생각이 없다 하지만 내가 자위반 타위반으로 조금 움직일 일이 생길 것 같아 아 아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유념해서 어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뭐 더 궁금하신 거 저요? 저는 결혼은? 남자는 있어? 아니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하하하하하 안만 봐도 뭐 네 남자를 지금 만날 여력도 없고 네 생각만 있는데 네 마음에 여유도 없고 아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10살에 내가 이러니까 누굴 만났을 때 내가 당당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남자 만나는 게 겁난단 말이야 지금 네 그래서 네 그리고 또 한씨 자손나비가 남자 보는 눈은 좀 까다로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잘생기고 이걸 떠나서 네 네 맞아요 네 네 얼굴 안 봐요 네 잘생기고 떠나서 남자의 어떤 그런 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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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좀 나를 좀 당겨주고 나를 내가 조금 존중할 수 있고 네 나를 조금 뭐라 해야 되지 많이 배려해 주고 네 예의 바르고 네 맞아요 네 네 네 그런 사람을 원한단 말이야 네 제가 원하는 지금 선생님 딱딱딱 얘기해 주셨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사람은 까다롭다고 했잖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만나도 이 사람을 만나도 딱 눈에 거슬면 아 아닌가 보다 하고 딱 접어버린단 말이야 오 맞아요 네 접어볼래요 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받아도 네 아 내 그 바운더리 안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네 아 이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단칼을 잘라버려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안돼요 네 내 마음에서 그만큼 끌어 땡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쉽게 말해서 콩깍지 씌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네 네 네 단칼에 그렇게 거절을 하는 거지 네 내가 아까 37가지가 어떠한 이동 변동이 됐든 이런 수가 많이 들어온다고 했잖아 네 그리고 사람으로도 33부터 자꾸 변동수도 계속 들어와야 되고 네 어 근데 내년에 하반기나 내후년쯤엔 사람이 들어와 괜찮은 사람이 본인이 콩깍지 씌우는 사람이 내년 하반기요? 네 네 제일 좋아하네 네 네 내년 하반기 네 그래서 그때를 기다려서 네 어 조금 만남 그렇다고 아무도 안 만나면 안 되겠지 네 그래도 만나보고 이 사람 있어서 이놈이 좋은지 저놈이 좋은지는 만나봐야 될 거 아니야 네 어찌됐든 내년 하반기 9월 10월달 내가 얘기하는 거 다 음력달이에요 9월 10월달 지나고 나면 어쨌든 사람의 그림자 본인한테는 어떠한 그런 인연의 백필자 이런 게 들어오니까 네 그때까지 기다려 보셔 어 아시겠지 어 네 결혼은 해 아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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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그때 갔다 하면 이혼수가 올해 내년에 들어섰겠지 아 그렇구나 내년에 그니까 늦게 가는 게 맞아 아 아 어 그니까 인연자는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할 때 아 네 감사합니다 메모했어요 네 했어요 내년 하반기 네